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아니죠. 진짜 오랜만에 도와온 먹방 엄마가 수제로 해준 김치볶음과 그리고 마트에서 직접 사고 우리 엄마가 구운 치킨 훈제치킨 군침, 군침, 군침 단무지, 맛있게 단무지 미안해, 단무지, 미안해 단무지를 같이 먹을 거고 왜 어색하지? 처음부터 아닌데 먹읍시다 뭐지? 오 see 방금 전화물 소리를 들으셨어 방금 전화물 소리 들으셨어 방금 전화물 소리 들으셨어 방금 전화일 테니브 하자 Ihre are you are you are you 언제까지? 아쿠 아쿠 와, 진짜 맛있다. 하하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바로 아날뵈 수 모니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먹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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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볶음탕 너는 뭐말말뭉신대유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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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밥을 만드는 중입니다 주먹밥을 만드는 중 주먹밥이 동글동글해 그냥 먹어요 오늘 저분이 음식살 입맛 없는 것부터 먹어야지 쩔쩔쩔쩔 소스 소스 콧물이 예뻐요 아... 맛있다 고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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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저accord 고기들 바닥 마지막 이거 오마이맘 무신네 이거 진짜 오마이맘 무신네 뿅 써진거 왜 빠진거야 맵다 그걸 꼭 시청자한테 말해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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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아 아 아 아 알림 설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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